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아이들 집회하는데 예배드리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괴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 잘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오. 여러분, 이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은 건물이 아니오. 여러분은 이동식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고정된 성전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 주고 사서 3일 만에 세운 성전. 여러분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한테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믿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진노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강력하게 임하여 계시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만 남아있지 그게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구하셔야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읍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심판과 진노 여러분 무선 저주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찬인하게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어서 떠나간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떠나갔던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거죠.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병든 것들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그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노라. 여러분은 3일 만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갚주고 사셔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적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임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에 강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에 강물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에 강물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가르쳐 줬는데 나도 믿음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게 믿음이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미션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주의 종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물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좌정하셔야 돼요. 저러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로 절대주권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거기에 지성소에 은약계가 있고 은약계 위가 속죄소고 거기가 바로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게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딱 좌정하시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다하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임으로 저희 안에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를 덧여주신 겁니다. 덧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내 안에 펼쳐지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면 나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성령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가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눈 먼 사람이 눈뜨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눈뜨기 해주세요. 가 아니잖아요. 뭐해요? 주님의 소원이시면 저를 눈뜨기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소원이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방언기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 성품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이 장악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은사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자한 없이 성령이 마음껏 아멘을 아시네. 성령이 기쁨으로 성령이 부담 없이 성령이 자유자재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요 정말로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외에도 여러분 베드로사들을 통해 말하자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축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초청하고 모셔야 돼요. 아멘. 아나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가장 가장 잘 모시는 죄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장 잘 모시는 나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이 두 마디가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고 있어요. 학교에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지하철을 타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청소를 하고 있든지 빨래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환자를 돌보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 저를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 세례받은 게 바로 그거요.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지?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죽을 고생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자녀도 내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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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어느 순간에 신경질 내고 열받고 여러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 자식.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좀 손 봐주세요. 살짝 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손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피를 쏟아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으로 타며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야 돼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런데 집에 가면 싸움판이에요. 집에 가면 성질 부릴 거 성질 다 부리죠. 흙이 부릴 거 다 부리죠. 짜증 내죠. 신경질 내죠. 여러분 그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령 안 충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부분이 잘 안됩니다. 내 자신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여러분 그게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요. 더 이상 살기 싫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악한 영예 역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아동부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를 봤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믿음 생활 잘 안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따라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확 드러났어요. 헤헤헤 웃으면서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누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많은 악한 영예 에서 이렇게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가장 강한 놈이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요. 아기 목소리처럼요. 그렇게 흉내를 내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왔지. 그리고는 뭐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성령 안 충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기분과 감정을 조절이 안 돼요. 기분과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정말로 짜증이 나고 여기 짜증이 나 보신 분 손 들잖아요 보세요. 짜증이 나고 열받고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 두려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요 죄인 줄 알면서 흔히 죄인 줄 알면서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죄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들켜도 남편한테도 안 들켰어요. 자녀들한테도 안 들켰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안 들켰어요. 선생님한테도 안 들켰어요. 목사님한테도 안 들켰어요. 그러나 은밀한 죄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는 자 성령이 안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오는 거예요. 다 끊고 싶죠. 담배 끊고 싶고 여러분 술도 끊고 싶고 끊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끊을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죄에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이게 바로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여러분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다 여러분 성령이 안 충만한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를 지었다.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역에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역에 이용당한다는 그럼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역의 세력이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에베소스 2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에 장악당하고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감쪽같이 숨어서 여러분 그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겁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정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놓은 이 죄의 역사를 해결하기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에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예수님께서 죄에 갚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의 의를 덧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마귀가 저질러놓은 일 여러분 바로 죄짓게 만들죠. 죄지은자를 여러분 온갖 악한 영예세력이 그를 장악하고 있죠. 그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여러분이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 속에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그 죄의 역사를 먼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먼저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각각 예수 너희가 각각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받아라. 남달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 죽만 전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다가 악한 귀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 은사가 아니죠. 가짜 은사죠. 악한 귀신 방언을 받고 악한 귀신 통변 악한 귀신 예언 악한 귀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칠족속을 진멸하고 나서야 그 땅을 적과 꿀이란 땅 축복의 땅으로 누렸듯이 여러분 안에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여러분 안에 죄가 진멸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료받기 전에 먼저 죄가 진멸당해 떠나가면 여러분 질병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큰 건등으로 임하시면 생명수에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진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언제하고 정말로 회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회개했던 것 또 회개하고 지난주에 회개했던 것 또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를 같은 제목을 회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육체의 정력을 따라 또 안목의 정력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죄짓게 만드는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고 제가 주인 노릇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저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4등 5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4등 4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이 앉은 곳을 막 진동시키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증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님은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뽐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거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대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추만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 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풍취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정말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라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도매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물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를 넣을 때도 감사 1단 감사 2단 감사 3단 기여를 넣을 때도 감사 하고 찬양 하고 여러분 차 안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뜨겁게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기 구미 가서 사역할 때 제가 방언기도 세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교회는 희한해요. 송성기도 하면 가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기도 하라고 그러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언기는 세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방언이 옵니다. 그래야 강력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 안에서 강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운전때레버 자꾸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차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 체험을 주시면서 구약성경에 역대하에 있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던 그 장면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였더라. 정말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분명히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전체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구름의 터널이 생긴 겁니다. 고속도로에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전혀 기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전천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악한 마귀가 떼거지로 사는 가정 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 그게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노니 이 저주받은 질병하나 가라. 질병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 거룩한 명령 앞에 중독이 떠나가고 어둠의 건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